고생하시고 있는 사람은? 고생하는 사람은? 아파트 뽕뽕 사수! 와! 뽕뽕! 부딪히들! 저의 기조를 생각하잖아 저는 이제 아파트 촬영을 끝내고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사무실에 나가서 밀린 업무와 오늘 첫방을 다같이 모니터? 본방사수를 하기로 했어요. 오늘 8시거든요. 아침 6시 시작된 하루가 꽤 길 것 같은데 오늘의 하루를 브이로그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시간 동안 저는 잠깐 잠을 청해보도록 할게요. 안녕. 1시간 동안 잠이 안 먹어요. 집에 안 먹어요. 카메라인데? 하이. 하이. 오래갈리라고 편한 일잖아. 너무 많이 맞아 보여요. 너무 너무 배고파요. 한 끼도 못 먹었어? 저는 깨치거든요. 여기 막 오면. 원래. 나보다 못하잖아. 너무 너무. 나 어딜 가면 기계 찍어줘 나 태어나는 거 나 태어나는 거 나 태어나는 거 태어나는 거 함께하는 아빠 태어나는 사수 저는 사무실에 와 있고요 오늘 첫방을 함께 보기 위해 혜지씨 네 혜지와 태어나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저만 혼자 풀세팅 저 오늘 예능 찍고 와가지고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선생님들 시작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바로 바로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뭐래 진짜 아 아 아 야 표정 표정 나 저 벨트 잡고 있는 것 봐 너무 깜짝 아침이잖아요 서른 여행 많이 하는 거 아닐까요? 서른 여행 서른 여행 서른 여행 서른 여행 아 아 너 재밌겠다 나 잘 몰라 오 궁금해 내가 나 모르게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우와 솔직히 다 재밌었어 진짜 재밌겠다 우와 어떡해 아 저거 벗어난 거 진짜 아 아 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뭐야 그치 왜 이렇게? 다음날 됐잖아, 다음날. 근데 왜 다 팔꿔왔냐? 네, 이제 몇몇 됐어요, 이제. 빨리 파고 가지! 귀여워! 얼굴 막 봐. 양식, 글맛의 글씨. 대박이다. 대박이다. 여기 막 봤는데, 강풍어가 있는 거예요. 야,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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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으음! 으음! 오우! 오우! 아하하하핫. 아니, 진짜, 아니, 몰라! 아, 귀여워. 아, 게임 재밌었던 거 같아. 내가 맨날 학교 전쟁지 와서. 그러니까, 학교 전쟁지. 폭풀 말하기만 이러고. 이번에 할 게임은. 뭐예요? 밖으로 말해보자. 이거 뭐야? 오우! 오우! 너가 진짜 애기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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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두꺼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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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깜짝 놀랐잖아. 오우!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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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지! 안돼R- 없어! 홀블블블블블블리! 오! 어우아우! 버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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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믐! Samading carbohydrates! 213GGGGGGGGGYG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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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1080 bell 뭐해? 미쳤다! 성공! 페이퍼가 닿았어! 거품의 고품을 만들어낸다. 다시 찍어볼게요! 시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